논어 태백편 주제별 카드강의 논어 태백편은 공자의 철학과 덕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태백편의 주요 가르침을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각장이 어떻게 해당 주제에 기여하는지 쉽게 설명하겠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덕과 예의 중요성, 학문과 배움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처세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덕과 예의 중요성 일덕의 의미 공자는 덕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덕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실천입니다. 예의 역할 예는 사회질서와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덕과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덕과 예의 조화 덕과 예가 결여된 재능은 무의미하며, 덕과 예의 조화는 인간 완성의 핵심입니다. 덕과 예의 중요성 1 태백편 1장 태백의 덕을 칭송하며, 왕위를 3번이나 양보한 태백의 행동이 진정한 덕의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2 태백편 2장 공손함, 신중함, 용맹함, 강직함이 예의원칙 없, 이행해지면 헛수고나 난폭해짐을 경고합니다. 3 태백편 11장 추공의 재능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무의미함을 강조하여 덕과 예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4 태백편 19장 요 임금의 높고 넓은 덕과 성공을 칭송하며, 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학문과 배움의 중요성 1 학문의 가치공자는 학문을 통해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문은 인간의 내면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예술의 역할 시, 예, 음악을 통해 가뭄을 일으키고, 자신을 세우며 조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문과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학습 배우기를 미치지 못할 듯이 하고, 이미 배운 것은 오히려 이를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는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학문과 배움의 중요성 1 실천의 중요성 태백편 12장에서는 3년을 배우고도 벼슬길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깊이 있는 학문이 실천과 연결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인재양성 태백편 20장에서는 순임금과 무황이 훌륭한 신화를 통해 나라를 잘 다스렸음을 말합니다. 이는 학문을 통해 올바른 인재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3 지속적인 학습공자는 학문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자, 기개발과 성장의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처세일 감정의 절제 태백편 10장에서는 용감함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면 난을 일으키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심하게 미워하면 난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역할 인식 태백편 14장에서는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진정성 태백편 16장에서는 미친 듯이 열정적이면서도 정직하지 않고, 순진하게 보이면서도 성실하지 않으며, 촌스럽고 고지식해 보이면, 서도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처세일 감정 절제 극단적인 감정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역할 인식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진정성 추구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진실성을 추구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 검소와 정성 우임금의 예처럼, 검소함과 정성, 의뢰와 실천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인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의 현대적 의미덕과 예의중요성 현대사회에서의 윤리와 도덕성 강조학문과 배움의 중요성 평생학습과 자기개발의 필요성 인간의 본성과 처세계인의 성찰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진정성과 신뢰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과 리더십, 논어 태백편의 실천적 적용, 자기성찰 태백편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실천덕과 예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서실천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 학습공자의 학문에 대한 강조를 현대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평생학습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 논어 태백편의 지혜 1. 보편적 가치 태백편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질과 사회의 조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실천적 지혜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3. 현대적 적용 태백편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지속적 학습논어 태백편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인간과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